원불교더풀이 원더풀 1부에서는 성리에 대한 이해와 우리 삶과의 관계 그리고 성리를 공부하기 전 주의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드디어 성리품 법문으로 함께 공부를 해볼텐데요 처음 공부할 법문은 성리품 10장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법문 내용을 읽어보고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층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 귀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갓난이라 네 성리품 법문은 이렇게 대부분 짧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리품이 담고 있는 그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해보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민교님은 혹시 복례정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사실 성지라면 어렸을 적에 좀 가봤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복례정사라고 하면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북 부안군 변산면 실상동 예전에는 여기에 대종사님께서 계셨던 석두암이라는 곳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복례정사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것은 바로 여기를 칭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왜 복례정사라고 하냐라고 하면 저기 북쪽에는 금강산이 있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금강산이 있는데 이 변산을 어떻게 별칭을 부르냐면 소금강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작은 금강산이다 그런데 금강산에 또 별칭이 있대요 별칭 그게 바로 복례산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석두암, 이 실상초당을 복례정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4년부터 원기 9년까지 이곳에 머무르시면서 초창기의 인연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또한 여기에 머무시는 동안에 초기에 우리 교서들 공부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곳에서 이 시간 동안 지필을 하셨다고 해요 이 법문의 배경은 복례정사에서 이렇게 하셨던 법문이기 때문에 이 시기 그 어느 날쯤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그럼 바로 변산성지군요 그러고 보니 또 제가 어릴 적에 또 간 기억이 또 나는데요 교법을 짜신 제법의 성지라고 하셨던 게 여렴풋이 또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제법 성지 아까 대용사님께서 여기에서 초기 교서들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편수하셨던 그래서 제법 성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법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머릿속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느 날 대용사님께서 복례정사 이렇게 계시는데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 거죠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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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짜기마다 물줄기가 막 쏟아지겠죠 그리고 어떤 곳은 폭포가 생기기도 하고 여기 봐도 물줄기가 있고 저기 봐도 작은 폭포가 막 생기고 대용사님께서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 흐르는 물들이 지금은 그 줄기가 다 다르나 다 다르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 다르나 그러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이리니 이것이 바로 만법 귀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민교우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실 또 내용을 깊이 있게는 또 이해하지 못하겠고 여러 갈래에서 또 흐르던 불이 한 곳으로 또 모아서 흘러가는 또 모습이 또 상상이 되는데요 또 너무 1차원적인 감상이었죠 아니죠 뭐 그렇게 처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제민교우님 이 얘기에 조금 살을 한번 붙여볼게요 제민교우님이 생각하신 것은 이제 인과의 세계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배웠던 관념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우리의 성품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자면 이쪽의 계곡물은 이쪽으로 흐르고 저쪽의 계곡물은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근데 이 무수히 많은 물들이 모여서 한 곳으로 모인다고 했어요 이것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또 이렇게 강으로 또 흘러 들어가지 않나요? 또 어릴 적 배운 동료가 생각이 나는데요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이렇게 또 생각이 나네요 오랜만에 저도 그 동료를 한번 들어보네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동료가 생각나는 것 어딘가에 모인다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인과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관념들로 이미지화 시켜보는 거죠 근데 대용사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그렇게 이 강들이 모여서 어떤 오대양 큰 바다로 흘러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모인다 이런 의미일까요? 글쎄요 사실 지구 안에는 오대양이 물이 모이는 곳 중에 또 가장 큰 곳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 것처럼 인과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불생불멸 우리의 자성자리 나의 성품자리 불생불멸의 자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 경계가 없는 있기 전에 심지자리 그 자리를 그대로 이렇게 한번 드러내보고 한번 한 곳으로 모아진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훈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그렇네요 사실 저는 모은다는 것에도 집중을 했는데 모이고 모아서 어디 더 큰 곳으로 가게 되는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쪽이 아니라 사실 모아지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췄어야 됐네요 네 모아진다는 표현에 자꾸 이렇게 초점을 하다 보면 자꾸 상상이 가는 거죠 그런데 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우주 만물 모든 존재가 돌아가는 자리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 나의 삶에 비춰보면 나의 삶에 비춰보면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그 자리 비롯되는 자리 그리고 다시 사라지는 자리 이렇게 보면 불생불멸의 진리 자리에서 비롯이 되고 또 불생불멸의 자리로 이 하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자리를 일러서 이제 한 곳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뭔가 좀 알 것 같은데요 본연 자리로 또 돌아간다는 것이겠죠 네 본연 자리 본연 자리 자성 자리 원래 성품 자리 원래는 억건많은 자리 이렇게 모든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들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계속 엉뚱한 데로 가요 어 자성 자리 어 심지 자리 어 경계가 없는 자리 어 불생불멸의 자리 자꾸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바로 지금 내 마음을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바로 보고 지금 내 마음에서 이 마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들은 이 마음들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그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천 갈래 만 갈래의 수많은 생각들이 여기서 나오고 그 생각들은 머물렀다가 또는 행동으로 발현까지 되고 그리고 천 가지 만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천 가지 만 가지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지만 결국은 결국은 다시 한 곳 이 자리로 여기로 돌아가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안 맞죠 이 자리로 저장이 되는 거죠 어 그런데 혹시 재민교님은 어제 어제 있었던 일들이 혹시 다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사실 요즘은 뭐 1년 전 10년 전 과거로 갈 곳도 없이 어제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몇 개 몇 개 큰 사건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어 어제를 잘 기억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 24시간 중에서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대부분의 어제의 기억은 잘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이잖아요 뭐 과거의 10년 20년 그 이전의 기억들도 우리가 분명히 잊었던 기억인데 어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하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때와 비슷한 환경을 이렇게 만난다든지 그때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은 잊었던 그 감정 잊었던 그 생각들이 불쑥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한 자리로 사라진다고 했는데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대로 저장이 됐다가 반드시 저장이 되었다가 반드시 인연 따라 다시 나오게 되는 곳 지금 지금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인과 따라서 다시 전개가 되는 곳 바로 이 곳 이 하나의 곳 이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 또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지금 우리의 고요하고 두렷한 이 마음의 바탕 이 자리를 이 하나의 자리 만법규일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아무리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이 자리로 다시금 모아지게 됩니다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이 자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 자리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재민교우님과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만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인이 있다면 우주인도 마찬가지고 우주 만요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아무리 우주가 넓고 거대하고 광대하다 하더라도 모든 존재는 반드시 만법규일입니다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한번 이걸 알았다 라고 해서 어 내가 다 알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리 공부를 통해서 반복해서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생활과 생활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자성의 자리를 바로 바로 보는 거죠 바로 체험하는 거죠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 공부를 성리 단련한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해요 계속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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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훈련하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을 계속 익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교모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지 솔직히 약간 좌절할 뻔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용기가 또 생기네요 오늘 또 가서 열심히 복습도 해보고 또 덕분에 DNR 본문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재민교님은 뭐 늘 잘하고 계시니까요 아 교모님 멘트가 또 너무 스윗하신데요 그럼 다음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11장 본문을 우리 재민교님의 또랑또랑한 음성을 한번 봉독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사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 깨치진 못했지만 뭔가 좀 익숙하게 들어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본문을 읽다보면 저도 모르게 익숙해서 그런지 좀 더 빨려 들어가는 기분도 들고요 사실 저는 도저히 약간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싶어서 한자를 또 미리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이게 없고 없는 것 또한 없고 없다 아닌고 아닌 것 또한 아니고 아니다 대략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약간 글자가 뱅뱅 돌기만 할 뿐 약간 그 이상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우리 재민교님의 감상을 이렇게 들으면 공부인의 그런 매력이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법문을 한번 내 삶 속에서 살려보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또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무님의 자세한 설명을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법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문이 배경이 되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변산에 이렇게 가보면 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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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정말 정말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도 제가 가본 많은 곳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하면은 이 변산에 굽이 굽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물줄기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던 그 모습이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빼어난 아홉 곳을 이렇게 골라서 변산 구곡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빼어난 곳을 복래 구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복래 구곡을 바로 이 대종사님께서 변산 구곡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다고도 하네요 대종사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이 법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민교님은 변산에 다녀오셨으면 여기도 한번 가보셨나요? 네 변산 구곡로라고 하니까 또 기억이 나는데 약간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워낙 어릴 때 가서 약간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기억에 참 좋았던 아름다운 장소다 하는 곳이 있으면 바로 그곳이 맞을 겁니다 저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 그곳을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과 추억과 그리움이 또 이렇게 떠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법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빼어난 절경에서 그 빼어난 절경에서 대종사님께서 변산 구곡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법문을 하시는 거죠 변산 구곡로에 성립 청수성이다 이거를 그냥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변산 구곡로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하셨는데요 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고 하시니 혹시 의인화 시킨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또 느낌상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이 성리는 이론상의 진리 그 중에서도 불생불멸의 진리에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대종사님 법문을 이렇게 받을 때에 바로 떠오르는 어떤 그런 관념 생각 이런 것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점점 좀 더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항상 이 법문을 대할 때에 항상 청정한 이 마음 바탕 청정한 마음 바탕 이 자리에서 이 법문을 듣고 보아야 되는 거죠 의인화한다 또는 뭐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된 우리의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들을 보면 학습된 대로 우리가 배우는 대로 그쪽으로 생각해 나가는 게 가장 쉽죠 근데 그 생각을 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만 이렇게 골똘히 가다 보면 이 청정한 자리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만 가니까요 그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생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챙기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지금 한번 이렇게 챙겨야 됩니다 지금 마음을 챙겨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청정한 마음을 챙기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변산구공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변산구공로에서 성립청수성이다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돌만 서서 물소리를 듣나? 아니죠 돌이 누워서 그 구곡의 물줄기를 부드러운 물줄기를 다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돌만 그런가요? 나무는 누워서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이 햇님은 바스라지는 금화를 막 뿌려서 온 천지를 물들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은유의 표현이다 또는 의인화의 표현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청정한 마음 바탕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그려지는 거죠 관념이나 어떤 상상들로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청정한 마음 바탕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잘 챙기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돌이다 사람이다 서 있다 이런 개념에서 관념에서 또 벗어나야 한다는 또 다른 생각을 또 가지는 것보다 그 관념에서 나오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 마음 바탕 청정한 마음 바탕 자리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 관념들이 나오는 내가 학습된 대로 바로 이렇게 나와지는 이 관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 바탕을 표현하시면 무엇이냐 무무역 무무요 비비역 비비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지금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청정한 자리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관념들이 나와지는 이 자리를 가만히 보면 여기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는 뭔가 어디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물들어 있지 않는 그냥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없나요? 또 있죠 또 있긴 있죠 있긴 있죠 지금 존재하죠 그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그런 모든 관념들이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무무역 무무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없다는 그 말도 없다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다 그러니까 무무역 무무다 그런데 또 비비역 비비다 비비역 비비다라고 하면 이건가요? 이 마음 바탕이 이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저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냥 이거죠 그런데 말장난 같지만 그냥 지금 이건데 이거다 이거다 아니고 아니야 근데 아니고 아니고라는 그 말도 아니고 아닌 거야 그냥 이거 그냥 그거를 봐 이거 이 얘기신 거죠 그래서 비비역 비비죠 생각으로 이렇게 알려고 그러면 계속 뱅글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어요 무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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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몰라요 비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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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뱅글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도 답은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이거 청정한 이거 이 마음 바탕 이거 이거를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체험으로 바로 해결하여 안다는 거죠 바로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 바로 증득을 통해서 안다는 것 그래서 해결하여 안다는 겁니다 맴돌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드러나는 자리를 이제 조금은 또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공부해오면서 또 막연하게 느껴지는 점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는 좀 그게 많이 없다 줄어들었다 이게 또 큰 소득이 아닐까 싶은데 예전에는 아 진짜 모르겠다 하면서 솔직히 그냥 살짝 넘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또 그 자리를 찾아야겠다 내가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모르겠다 하면 이 자리가 모르겠다 해도 그 자리는 늘 있죠 지금 한번 내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나도 청정한 자리는 늘 있죠 그런데 모르겠다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그쪽으로 이제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이 끌려가 버리면 정말 이제 모르겠다로 이제 가는 거죠 이때에 이때의 그 힌트 아 이 생각이 나는 여기에서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지 아 여기서 나왔구나 하는 그 힌트를 대용사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이 힌트를 잘 캐치하면 그러면 이것을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교무님 사실 성리품 공부를 또 오늘 한다고 하니까 걱정부터 많이 앞섰는데 분별심이 또 사라지니까 오히려 성리품 공부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무님께서 오늘 성리품 내용을 또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성리품은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여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보아서 바로 채득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바로 이 자리 그래서 그러나 한 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한마디로 또 성리품 시간이 정리가 되네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성리품 공부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긴장을 하지 말고 설렘을 안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긴장하는 마음이 나와도 청정한 마음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장을 하더라도 청정한 마음 바탕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긴장하는 마음에만 끌려가지 않으니까요 그게 중요하죠 긴장하는 것도 괜찮고 모른다는 생각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올 때에도 그 그 순간에도 늘 함께 하고 있는 이 불생 불멸하는 이 진리 나의 자성 이 자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 연습을 하면 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저도 다음 시간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유익한 시간 보람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우리 공부메이트 재민교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모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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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